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파격적인 문체로 뛰어난 유무와 풍자, 전통과 자연을 표현한 마크 트웨인은 한때 미시시피강의 수로 안내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본명은 세뮤얼 랭혼 클레멘스인데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도 수로 안내의 용어인 안전수위를 뜻한다고 하네요. 미시시피강 뉴욕에 자리잡은 한니발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트웨인은 미시시피를 운행하는 증기선의 매력을 갖고 있었고 어린 시절 꿈은 증기선 선장이 되는 것이었죠. 증기선 선장 호레이스 빅스비를 만나자 트웨인은 견습공을 자체했고 2년간 수습선원 일을 마친 후 23살이 되던 1859년 수로 안내인으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남북전쟁의 발발로 미시시피가 봉쇄되자 그의 해상생활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로 안내인으로의 경험은 훗날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미시시피 강의 추억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아담의 일기라는 작품인데 천지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담의 관점에서 세상과 이브라고 하는 같이 지내는 존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일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파는 오리지널 사파가 레스터 렐프의 오리지널 사파입니다. 아담의 일기의 등장인물은 간단합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주변 동물들이 전부였죠. 어느 날 아담 앞에 나타난 존재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왠지 달랐죠. 아담은 일기에 그녀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곳은 에덴이었다 라고 적고 있죠. 아담이 쓴 일기에 표현된 이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크 트웨인의 아담의 일기를 들어보세요. 아담의 일기 월요일 머리가 긴 이 새로운 존재가 굉장히 날 방해하고 있다. 언제나 내 주변을 배회하며 날 따라다닌다. 난 그게 싫다. 난 같이 다니는 게 어색하다. 난 그 존재가 다른 동물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 날이 흐리고 동풍이 불었다. 비가 올 것 같다. 그 단어가 뭐더라? 아, 이제 생각난다. 그 낯선 존재가 그 말을 쓴다. 화요일 엄청난 폭포를 봤다. 이 땅에서 가장 대단한 것 같다. 낯선 존재는 그걸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렀다. 왜냐고? 글쎄, 잘 모르겠다.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와 닮았다고 한다. 그건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즉흥적이고 어리석은 대답이다.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일 기회조차 없었다. 낯선 존재는 보이는 것마다 이름을 붙인다. 내가 미처 뭐라 말하기도 전에 언제나 같은 핑계다. 그게 그렇게 보인다나? 예를 들면 도도새가 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도도새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새는 그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 대해 불만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지치는 일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도도라니. 그것에 붙여줄 이름이 절대 아니다. 수요일 비를 막아줄 운신철을 만들었지만 조용히 지낼 수가 없었다. 낯선 존재가 방해를 냈다. 밖으로 내몰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 물을 뚝뚝 흘리더니 발등으로 물기를 닦았다. 그러면서 동물들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을 멈추는 적이 없다. 마치 그 가련한 존재에겐 천박한 욕설처럼 들렸다.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아니다. 나는 사람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꿈꾸는 것처럼 조용하니 무겁게 침묵이 내려앉은 이곳에 예고 없이 밀고 들어온 낯선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고 마치 음정을 맞추지 못한 소리 같았다. 그 낯선 소리가 내게 무척 가깝게 접근해왔다. 바로 내 어깨. 아니, 내 귀에 처음에는 한쪽 귀에 곧 다른 쪽 귀까지 다가온다. 내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소리에 익숙해질 뿐이다. 금요일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무모하게 이름 짓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난 이 땅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벌써 지었다. 은율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에덴 동산 나 혼자는 계속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지만 공적으로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존재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온통 나무, 바위 투성이고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동산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공원 같다고 한다. 단지 공원처럼 보일 뿐이라니. 결국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곳은 나이아가라 폭포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상당히 독단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미 푯말까지 세워졌다. 잔디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래서 내 삶은 유쾌하지 않다. 토요일 새로운 존재가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우린 단거리 달리기를 하게 될 거다. 십중팔구 다시 우리 이건 그 존재의 말이다. 물론 이제는 내가 쓰는 말이 되었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다. 안개가 끼면 나는 나가지 않는다. 새로운 존재는 나간다.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외출해서 발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여기저기 더럽히면서 돌아온다. 그리고 수다를 떤다. 이곳이 예전에는 무척 조용하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일요일 힘들게 간신히 지냈다. 이 날은 점점 더 힘이 든다. 이미 선택되어 지난 11월에 휴식의 날로 지정되어 버렸다. 전에 나는 이미 매주 6일을 보냈다. 오늘 아침 그 낯선 존재가 금지된 나무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려고 흙덩이를 던지는 모습을 봤다. 월요일 새로운 존재가 자기 이름은 이브라고 했다. 좋다. 이유이 없다.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한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 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건 정말 넓은 의미를 지닌 좋은 단어라서 암성하게 될 것이다. 또 말하기를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녀라고 한다. 의심스럽지만 내겐 그 하나밖에 없으니 알 방법이 없다. 그녀라는 존재는 그냥 떠나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면 내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화요일 오물 같은 이름들을 마구 붙이고 기분 나쁜 푯말들을 여기저기 세우면서 그녀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물 웅덩이로 가는 길 염소섬으로 가는 길 바람동굴로 가는 길 그녀 말이 이 공원은 혹시 이곳을 찾아올 고객이 있다면 여름 휴양지로 제격일 거라고 했다. 여름 휴양지 그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차간물이다. 단지 말이다. 어떤 의미도 닮지 않은 여름 휴양지가 뭐지? 아니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녀는 설명하고 싶어 안달일 테니. 금요일 내게 폭포 나가는 일을 이젠 그만두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다. 그게 뭐 나쁘단 말인가. 그녀 말이 소름끼치게 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항상 해왔던 일이다. 언제나 물에 뛰어드는 일을 즐겼다. 흥분이 되고 시원한 느낌이 좋았다. 내 생각엔 폭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다. 내가 본 바로는 다른 쓸모가 전혀 없다. 폭포도 당연히 뭔가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녀 말이 폭포는 경관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동물처럼 말이다. 나는 폭포로 가서 물 웅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그녀도 물 안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기색으로 웅덩이에서 헤엄치더니 무화과 잎을 옷삼아 걸친 채 금요에 휘말렸다.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 이후로 내 행동은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지긋지긋한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서 난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대 변화다. 토요일 지난 화요일 밤 나는 도망쳤다. 이틀간 걸어서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했다. 아늑한 곳이었다. 최선을 다해 내 발자국을 지웠다. 하지만 그녀는 늑대라고 부르는 길들인 동물을 이용해서 날 찾아내곤 다시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다. 그녀와 돌아가야 했지만 다시 기회만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녀는 어리석은 짓에 온 정신을 쏟았다. 사자나 호랑이로 불리는 동물들이 왜 풀과 꽃을 먹고 사는지 밝혀내려고 안달이었다. 그녀 말에 의하면 그들의 이빨을 보면 그들은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 말 역시 한심스럽다.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죽이려고 할 게 아닌가. 죽인다는 건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게 아닌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 동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요일 일요일 힘겨운 하루였다. 월요일 이번 주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최대한 생각해 본다. 일요일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여유를 주는 것이다. 좋은 생각 같다. 그녀는 이미 다시 그 나무를 오르고 있었다. 나무에서 흙덩이를 던지듯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녀 말에 의하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한 짓을 할 충분히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녀에게 그 말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성이라는 단어에 그녀가 감동했다. 내 생각엔 그 말을 했다고 묘한 질투심까지 느끼는 것 같다. 정말 쓸만한 단어다. 목요일 그녀 말에 의하면 자기는 내 몸에서 빼낸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무튼 기껏 그것이라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내 몸에서 갈비뼈가 하나라도 없어진 게 없으니. 그녀는 말똥가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다. 풀은 그것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를 수 없을까 봐 염려한다. 그건 썩은 물질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똥가리는 제공된 환경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말똥가리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우리의 모든 생활체계를 뒤엎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요일 나는 그녀가 어리다는 사실을 단지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녀는 흥미가 많고 열심이고 활기가 넘친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고 신비롭고 즐거운 것 천지일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환희에 젖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애무하고 향도 맡아보고 말도 걸기도 하며 적절한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색깔에도 미쳐있다. 갈색 바위 노란 모래 회색 이끼 초록 나뭇잎 파란 하늘 새벽역의 진주빛 산 위에 걸린 자주빛 그림자 해질녘 진홍색 바다에 떠있는 금빛 섬들 갈갈이 찢긴 구름을 선반삼아 걸려있는 파리한 달 우주의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별들 열과한 것 중 어느 것도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같이 있는 것은 없다. 단지 그것들이 색을 띄고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기에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들에 그녀는 마음을 완전히 뺏겼다. 그녀가 침착한 상태로 2분간만이라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평온한 휴식의 장관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녀를 보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을 게다. 정말 난 그럴 수 있다. 그녀가 무엇에도 비결 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으니 유연하고 호리호리하고 균형이 잡힌 몸매이면서도 동글동글하고 민접하고 우아한 존재다. 동글동글한 돌 위에 얹어놓은 대리석 같이 서 있는 그녀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머리를 뒤로 돌리고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푸른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보는 그 광경에 난 그녀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제 그녀가 연못에 빠졌다. 평소처럼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됐다. 질식할 뻔하면서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곳에 사는 생물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물고기라고 부르는 것에 말이다. 평소 그녀는 그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이름을 그들에게 억지로 붙여왔다. 그 이름으로 불러도 그들은 전혀 다가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그런 바보다. 미안함에 그녀는 어젯밤에 그들을 잔뜩 건져 올리더니 가져와서는 따뜻하게 해준다고 내 침대에 두었다. 하루 종일 그들을 살펴봤다. 밤이 되자 난 그것들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다. 도저히 그들과 함께 잘 생각이 없다. 그들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채 그 사이에 누우면 축축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간신히 보냈다. 월요일 정오 이 행성에 그녀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혹시 있다면 내 목록에도 없다. 난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 그녀는 차별의식이 없고 모든 것에 빠져든다. 모든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새로운 것을 다 즐겁게 받아들인다. 힘센 브론토사우루스가 우리의 영역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올 때 그녀는 마치 친숙한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 난 그것이 재앙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다. 이건 사물을 보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점이 부족한 대표적 증거다. 그녀는 그것을 길들이고 싶어했다. 나는 이주를 원했기에 주거지를 옮겼다. 그녀는 그것을 잘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훌륭한 애완동물이 될 거라 했다. 나는 애완동물이라 해도 키가 21피트나 되고 길이가 84피트나 되는 동물을 그곳에 데리고 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무리 최선의 마음으로 한다 해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그것이 짐 위에 주저앉아서 집을 망가뜨릴지도 모르지 않는가. 어느 누구든 눈 똑바로 뜨고 보면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괴물에게 가 있었다. 그녀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젖자는 일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건 안 될 노릇이다. 너무 위험하다. 우린 사다리도 없다. 그 후 그녀는 그 위에 올라타서 경치를 내려다보고 싶어했다. 쓰러진 나무처럼 땅에 누워도 30, 40피트나 되는 높이였다. 그녀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경사진 곳으로 올라타려고 했지만 너무 미끄러워서 자꾸 아래로 미끄러졌다. 내가 없었다면 그녀는 다쳤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녀는 만족하나? 아니다. 직접 해보기 전에는 어느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론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녀의 목록에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옳은 생각이다. 그 점이 내 시선을 끈다. 그 점에 끌린 듯 하다는 말이다.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 그녀는 이 거대한 놈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그녀 생각에 우리가 그것을 길들여서 친해지게 되면 그것을 강에 세워두고 다리 삼아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는 거였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상당히 길들여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것을 강으로 옮겨서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마다 그게 삐죽 앞으로 나가서 마치 산더미 같은 것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따라다녔다. 다른 동물들이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바로 그랬다. 화요일 그녀는 이제 뱀의 정신이 팔려 있다. 다른 동물들은 즐거워하는 표정이다.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괴롭히지 않으니 나도 즐겁다. 그 뱀이 말을 한다. 그 말인즉 내가 쉴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녀는 뱀이 그 나무의 과일을 따보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 행동의 결과는 대단하고 멋지고 고상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한다. 난 이미 그녀에게 그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 그건 실수라고 말이다.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텐데 그것은 그녀에게 신념을 주기만 했다. 그녀가 아픈 말똥가리 그녀가 아픈 말똥가리를 구하거나 풀이 죽은 사자나 호랑이에게 신선한 고기를 주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녀에게 그 나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난 여기를 떠날 것이다. 수요일 나는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다. 어젯밤 탈출해서 밤새 최대한 말을 타고 달렸다. 그 공원을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가 뜬 후 한 시간쯤 지난 뒤 많은 동물이 습관대로 풀을 뜯거나 졸고 있거나 서로 장난치고 있는 평원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름끼치는 소리와 더불어 폭풍이 불어닥쳤다. 잠시 후 평원이 광란의 도가니가 되더니 모든 짐승이 서로 죽이는 게 아닌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파악이 되었다. 이브가 그 열매를 먹은 것이다. 죽음이 이 세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호랑이들이 내 말을 먹어버렸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명령해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까지도 먹어치우려 했을 거다. 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난 공원을 벗어나 이곳을 발견했다. 며칠 동안 아주 편안하게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날 찾아냈다. 날 찾아내더니 그곳에 토나 완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서 사실 그녀가 온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여기는 채취할 게 별로 없었다. 그녀는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왔다. 난 그것을 먹어야 했다. 난 무척 배가 고팠다. 내 원래 삶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였다. 하지만 배가 부를 때 말고는 원칙이라는 건 실제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나뭇가지와 입줄기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내가 그런 이상한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으며 낚아채서 집어던져버리자 그녀는 낄깔거리며 웃더니 얼굴이 빨개졌다. 이전에는 한 번도 낄깔거리며 빨갛게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내겐 어색하고 바보같이 보였다. 그녀 말이 나 자신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맞았다. 배가 고팠지만 절반쯤 먹어치운 사과를 내려놓았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상의 것이었다. 곧 내 손으로 던져버린 나뭇가지로 내 몸을 가렸다. 그리고는 약간 엄한 투로 그녀에게 가서 가리개를 더 가져오고 그녀의 몸도 가리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 후 우리는 야생동물들의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가죽을 거두어서 그녀에게 가죽을 붙여 공적인 의식에 적당한 옷 두 벌을 만들라고 했다. 사실 가죽은 불편했다. 하지만 멋있었고 옷으로는 그만이었다. 그녀를 동반자로 같이 지내기는 정말 좋았다. 그녀가 없다면 외롭고 우울해질 것이다. 내가 살던 땅을 잃었으니 또 한 가지 이제부터 우리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 일에 쓸모있을 것이고 난 지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 말이 맹세코 그 뱀은 금지된 과일이 사과가 아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건 밤나무였다고 난 결백하다고 했다. 난 밤을 먹어본 적이 전혀 없으니 그녀는 그 뱀이 밤나무라고 한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진부한 농담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그 말에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농담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일부는 그런 투였다. 비록 솔직히 내가 그런 농담을 할 때는 새로운 참신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재난이 일어나던 그때 내가 그런 식의 농담을 했었냐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인정해야 했다. 그랬다. 폭포에 대해 생각하면서 혼자 말했다. 거대한 물줄기가 저곳에서 굴러내린다면 얼마나 멋질까? 순간 기발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말의 흔적을 남겼다. 굴러내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훨씬 더 멋질 거야. 모든 자연물이 전쟁과 죽음 속에 느슨해지자 그 모습이 우스워 죽을 지경이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야 했다. 자! 그녀가 의기양양해지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뱀은 바로 그 농담을 말한 거야. 그걸 첫 번째 밤나무라고 하지. 그건 천재 창조와 더불어 있었던 거야. 아, 불쌍. 난 정말 비난받을 만하다. 내가 그렇게 재치해 넘치는 발상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을. 아, 섬광처럼 번뜩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해. 우린 그것을 카인이라고 불렀다. 내가 북쪽 해안 에리지역 내륙에서 덫을 놓아 사냥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그것을 잡았다. 우리가 파놓은 덫에서 이마에, 아니 사마일 정도 떨어진 목재 사이에서 잡았다. 그녀는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와 닮아서 친척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녀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착오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그게 다른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아마 물고기가 아닐까? 물에 넣자 물을 삼키며 허우적대기는 했지만 그러자 그녀가 뛰어들더니 일이 어떻게 되나 더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건져왔다. 난 여전히 그것을 물고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게 뭐든 별 관심이 없어서 내가 시험해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새로운 존재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녀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실험에 대해 별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 말이 어떤 다른 동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녀의 생각에 두서가 없어졌다.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때로는 그 물고기가 칭을 대며 물에 가자고 졸라대면 밤에라도 팔에 안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녀가 쏟아내는 물이 얼굴에 자리를 못 잡고 흘러내린다. 그녀는 그 물고기의 등을 토닥거리며 부드러운 소리로 달래주며 몇 번이고 위로의 말을 던진다. 그녀가 다른 물고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전에 우리 땅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녀는 어린 호랑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같이 놀곤 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놀이였다. 그들의 식사가 불만스러울 때도 이처럼 그들에게 신경을 쓴 적은 없었다. 일요일 그녀는 일요일마다 일하지 않고 녹초가 된 채 이리저리 뒹굴며 그 물고기가 그녀 위에 올라타고 뒹구는 것을 즐겼다. 즐거워하며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그것에 발을 씹는 시늉을 냈다. 그 물고기의 얼굴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제 곧 웃을 수 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었다. 참 희한하다. 난 이제 일요일을 좋아하게 되었다. 한 주 내내 지시하는 일도 몸을 정말 피곤하게 한다. 일요일이 더 많으면 좋겠다. 예전의 일요일은 정말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젠 쉽게 넘어간다. 수요일 그건 물고기가 아니다.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것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상하게 악을 쓰는 소리를 냈다. 기분이 좋으면 구구구라고 말했다. 그건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다. 걷지를 못하니 그건 새가 아니다. 날지를 못하니 개구리도 아니다. 펄쩍 뛰어다니지도 못하니 뱀도 아니다. 뱀처럼 기지도 않으니 그것이 헤엄을 칠 수 있는지 어떤지 확인할 기회는 없지만 물고기가 아닌 건 확실하다. 그냥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 뿐이다. 발은 위로 치켜들고 등을 바닥에 댄 채 이제껏 그런 종류를 본 적이 없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고 말하자. 그녀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말에 매료되었다. 내 생각엔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거나 벌레인 듯하다. 그게 죽는다면 분리해서 몸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볼 작정이다. 이제껏 이것처럼 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3개월 후 혼란스러움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더 늘어났다. 잠시도 잘 수가 없다. 그것이 끊임없이 누워서 뒹굴며 이젠 내 다리로 돌아다닌다. 그러나 네 발 달린 동물들과는 달리 앞다리가 짧다. 결국 몸체의 주요 부분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공중으로 불쑥 세워지게 한다. 별로 보기에 좋지 않다. 우리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법이 우리 종족과는 다르다.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를 보니 캥거루 종족이 아닐까 싶다. 그 종족이라 해도 눈에 띄는 변종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캥거루는 펄쩍 뛰어다니는데 이것은 그럴 줄을 모른다. 계속해서 기이하고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는데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으니 발견한 것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그것을 캥거루 럼, 아담이 앤시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 종족의 어린 녀석임에 틀림없었다. 그 이후로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지 않은가. 처음보다 다섯 배 정도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만스러울 때 내는 소리는 처음보다 스물둘 내지 서른여덟 배 정도 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강압적으로 다룬다 해서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난 그 방법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득으로 그것과 협상했다. 그것에게 예전에는 주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주면서 말이다. 이미 말했지만 그것이 처음 왔을 때 난 불편했다. 그녀가 그것을 숲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그게 혼자 유일하게 있었다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다. 수지품을 늘리려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몇 주 동안 애썼지만 녹초가 될 뿐이다. 이것과 같이 놀아줄 것을 찾으려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좀 더 조용하게 굴 텐데 좀 더 쉽게 그것을 길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혀 없었다. 흔적조차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땅에서 살아야 한다. 스스로 힘으로 다닐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옮겨 다닐 수 있단 말인가. 덫을 열두어 개나 놓았지만 허사였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 작은 동물들만 잡혔을 뿐이다. 호기심으로 덫을 건드리는 그런 동물들 말이다. 우유가 거기 왜 있는지 호기심 삼아 보려고 한 것이겠지. 그 동물들은 우유를 전혀 먹지 않건만. 캥거루는 계속 자라고 있다. 정말 이상하고 혼란스럽게 그지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자라는 종류는 본 적이 없다. 이젠 머리에 털도 생겼다. 캥거루 털과는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것과 비슷하다. 단지 더 가늘고 부드러울 뿐이다. 까맣지 않고 붉은 빛이다. 난 동물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없는 이 변덕스러운 존재가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느낌이 들게 성장해가는 모습에 온 마음이 빼앗긴 것 같다. 이런 종류를 또 하나 더 잡을 수만 있다면 아니,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건 새로운 변종이다. 유일한 견본일 뿐이다. 틀림없다. 진짜 캥거루를 잡았다. 데리고 왔다. 혼자 있어 외로워하는 그것이 전혀 같은 종류가 아닌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전혀 모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지내게 되는 이런 황량한 생활 조건에서 유사함을 느끼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친구삼아 지내는 게 나을 듯 싶다.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게 아닌가. 그런데 실수였다. 캥거루를 보자 그것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캥거루를 처음 본 게 분명하다. 불쌍하지만 시끄럽기 그지없는 어린 동물에게 연민이 느꼈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즐겁게 해줄 방도가 전혀 없다. 내가 길들일 수 있다면 아니, 불가능하다. 노력해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듯했다. 작은 그 몸 안에 슬픔과 열정을 담아 변덕스럽게 폭풍처럼 흔들리는 그것을 보자니 내 마음도 저 깊이까지 슬픔이 찾아 든다. 그것이 떠나가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 그것이 잔인한 면이 있는 듯 보이면서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이 옳은 듯하다. 전보다 더 외로워지지 않겠는가. 나도 그것과 같은 종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같은 종족을 찾겠는가. 5개월 후 그건 캥거루가 아니다. 절대로. 그녀 손가락을 잡고서 스스로 일어선다. 그리고는 뒷다리로 몇 걸음 걷더니 주저앉는다. 아마 곰과 같은 종류인가 보다. 하지만 꼬리가 없다. 아직 털도 없다. 머리 부분 빼고는 여전히 계속 자라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상황이다. 곰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 곰들은 위험하다. 우리가 겪은 그 재난 이후로는 난 이런 것에게 재갈을 씌우지 않고 이곳을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그녀에게 이것을 놓아준다면 캥거루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어리석게도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작정이다. 그녀가 정신을 빼놓기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다. 보름 후 난 그것의 입을 살펴보았다. 전혀 위험한 요소가 없었다. 단지 이빨이 하나뿐이었다. 아직 꼬리도 없었다. 이전보다 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주로 밤에 나는 바깥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아침마다 식사하러 가서 이빨이 더 생겼는지 확인할 생각이다. 입 전체에 이가 생기면 그것이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꼬리가 있건 없건 곰이 위험한 존재가 되는 데는 꼬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나는 매달 사냥과 낚시를 나가서 그녀가 버펄로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갔다. 그곳에 버펄로가 한 마리도 없는데 왜 버펄로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다. 한편 그 곰은 뒷다리로 서서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 파파와 마마라는 말도 한다. 확실히 새로운 종족이다. 물론 어휘가 유사하다는 것은 순전히 우연일 것이다.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을 게다.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기는 하다. 어떤 곰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털도 없고 꼬리도 없고 말을 모방해서 한다는 점은 새로운 곰의 종족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다. 그것에 대해 관찰을 더하면 훨씬 흥미로울 것이다. 그동안 난 북쪽 스프로 멀리 탐색을 나설 것이다. 기운 빠지는 탐색 작업이 될 것이다. 어딘가에 분명히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종족과 친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덜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난 곧장 길을 나설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재갈을 물릴 것이다. 3개월 후 지루하고도 지루한 사냥이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 한편 그녀는 지나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또 다른 것을 잡았다. 내게는 그런 운이 없었다. 나라면 백 년 동안 숲을 뒤지고 다녀야 할 거다. 그래도 그런 것과 만날 기회는 없을 거다. 다음 날 난 새로운 것과 예전 것을 비교하고 있다. 그들이 같은 종족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내 수지품이 된 기념으로 그 중 하나를 박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박제를 싫어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수라고는 생각하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들이 떠나버린다면 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래된 것은 더 잘 길이 들었다. 앵무새처럼 웃고 말할 수 있었다. 분명히 배워서 하는 것일 거다. 앵무새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에 이젠 상당히 발전된 정도로 모방 능력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앵무새의 한 종족이라고 밝혀진다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놀라지 않겠지. 이미 그것을 처음에 물고기라고 생각해온 이후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던가. 새로운 것은 처음 모습이 예전 것보다 못생겼다. 똑같이 황록색이고 설은 고기 덩어리 같은 용모에 똑같이 괴이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털은 없다. 그녀는 그것에게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0년 후 그들은 사내아이였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그들이 작고 미성숙한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이제 다른 여자아이들도 있다. 아벨은 착한 사내아이다. 하지만 카인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처음에 내가 이브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 없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보다 그녀와 함께 동산 밖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처음에는 그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없어져 침묵 속에 내 삶이 흘러간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고 내게 선한 그녀의 마음과 맑은 그녀의 영혼을 알게 해준 밤나무가 있었음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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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